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언론에선 한동훈 장관을 택도 없이 띄워주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적나라한 취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의 피규어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 피규어를 보면 한동훈의 취향, 추구하는 스타일 이걸 알 수 있다. 슬램덩크 얘기를 하며 MZ세대의 농구 열풍을 불러온 주역이다. 침착맨을 언급하며 MZ세대의 병맛 트렌드를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원피스는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본인과 동질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추측할 수도 있다. 이외로도 음악 감상을 무척 좋아하고 기타를 포함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 피규어들도 있었다. 결국 이건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신세대적인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식장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심지어 철봉까지 설치해서 틈틈이 턱걸이 운동을 한다고 이건 몸매 관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하죠. 이야 진짜 기자 되기 참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MZ라는 말 제일 싫어하는 거 모릅니까? 어거지로 신세대 프레임을 씌워주려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한 건데요.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게 언론이고 나라냐 한동훈 장관 딸 MBC PD 수첩에서 봉사활동 관련해서 취재했던 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이나 해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지만 6월 9일에 촬영을 갔는데 7월 26일까지 한동훈 장관의 딸이 사인을 했던 거 봉사 완료했던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걸 윤석열 한동훈 씨 공정의 잣대로 들이대면 바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이외로도 핸드폰 비밀번호나 까고 하고 싶은 거 하든 말든 해라 이런 글을 쓰고도 기자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이런 무리수를 남발한 기자를 향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찍어내기를 당한 박은정 검사 최근에 이런 글을 남겼죠. 지난 한 해 따뜻한 응원과 배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거듭 감사드리고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올해에는 진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 이런 글을 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많은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고요. 정치검찰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박은정의 길이 옳았다는 게 증명될 거다. 공수처도 살리고 검찰도 박살내달라. 이런 응원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찰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꿋꿋하게 목소리를 내며 나를 재수사한다고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강제로 출석 요구하고 핸드폰 가져가고 심지어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원은 윤석열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 안 했다는 거고요. 검찰에 필요한 건 뭐냐? 중대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있는 친륜 검사들을 정면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박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이성윤 전 지검장 임은정 검사 이런 분들 덕분에 그나마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거다. 끝까지 힘내고 꿋꿋하게 나아가달라. 이런 응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결국 저렇게 탄압만 하고 엄풀만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만 나가면 외교 참사가 벌어지니 이젠 제발 다른 나라를 안 갔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배종찬 소장은 해외 순방이 쏘아올린 김건희 호감도 급상승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 순방을 떠난 후 UAE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 16일까지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일색이라는 건데요. 군복을 입어서 얻은 효과가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띄워주고 있지만 앞선 한동훈 장관의 무리수처럼 오히려 김건희씨가 무슨 국익에 도움을 주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애초에 좋아하던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반대급부가 훨씬 더 커지게 결집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대장동 공소장을 흘리고 있는데 이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여기에 법무부는 민주당을 향해 허위 사실이라고 비난하며 또 언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제일 어접한데 제일 잘난 척하는 집단이 특수부 검찰 아니냐 검찰 공속장만 받아쓰지 말고 취재를 해서 그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그리고 빈약한지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5만 8천배는 더 낫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검찰과 언론이 연기만 피우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씨가 구속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혐의가 빠졌다는 겁니다. 인디언 기후제식 기획수사를 하면서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오더니 이번에도 또 연기만 피운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 씌우려 하겠죠. 이외로도 최근 기재부에선 맥주와 막걸리에 세금을 인상시킨 걸 두고 이거 서민을 위한 겁니다. 이런 쇼를 하다가 논란을 키운 사실도 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세금이 올라갔는데 인상폭은 역대로 가장 컸고 정부가 서민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5.1%보다 더 낮게 올렸다. 그거의 70%에 해당하는 3.57%만 올렸으니 이거 국민들한테 혜택 준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커져가고 있고요. 국민들을 뭐로 하냐. 안 그래도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술값이 오른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얼마나 철판을 깔아야 저런 얘기를 뻔뻔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